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 가운데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내가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또는 선생.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본래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제자가 선생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짜인가? 서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서로 섬기는 것.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호하신 옳은 길을 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낮은 자세로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섬기며 사십시오. 말 한마디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친밀하게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내려가는 그런 말이 없길 바랍니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 대하듯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며 외주며 사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섬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옳다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옳다! 사는 하루가 어떻게 eaten?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이뉴의 자는 티rum을 열고 일Ay장하고 강함 재해 주십시오.